요즘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평년기온은 웃돌면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대기의 질도 비교적 양호해서 바깥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출근길 북부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쌀쌀한 모습인데요. 낮기온은 11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지역은 예년 이맘때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남부지역은 3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면서 한낮에는 봄날씨처럼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동부지역의 기온 7도에서 8도, 낮기온은 12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산간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시거리는 5km 이상으로 탁 트여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아침 섬적의 기온 7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개했고요. 현재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광주공항에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절기상 소환인 내일은 늦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고요. 비는 금요일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주말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